자 오늘은 기미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기미일주를 하기 이전에 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토는 자기주장을 하지 않아요 나머지 사행들인 목화금수가 얘네들은 자기주장을 하고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거든요 얘네들이 자기주장을 하고 특징을 드러낼 때 토는 그냥 이들이 있어야 될 배경이라던가 이들이 있어야 될 영역이라던가 병풍 같은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토는 특히 이 나머지 사행들을 가장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에 배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토가 목을 만나게 되면 목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고요 화를 만나게 되면 이 화의 따뜻함을 생산성으로 연결시켜주고 금을 만나면 이 도구가 실용적이게 해주고 수를 만나면 수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같이 흘러가요 그런데 기미일주는 조금 달라요 기미일주는 먼저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원래 기토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머지 사행이 주장하는 것에 자기를 동참시켜요 카멜레온 같죠? 그래서 기토는 원래 평화주의자예요 누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어느 한편의 편을 들어서 같이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뜯어말리고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서로 존중해줘요 근데 기미일주는 기토가 강해졌죠 미일을 지지에 깔고 있음으로써 토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이 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요 이런 나머지 사행이 움직이는 것에 적극적인 개입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를 드러낸 성향으로 연결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도 많고 자랑도 잘하고 이러는 게 기미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비옥하고 넓고 깊은 땅처럼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토는 어떠한 대상을 보면 그 대상을 생산적인 형태로 바꿔놔요 잔소리를 하는 이유도요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잔소리를 하는 거죠 이러한 기미일주가 다른 오행들을 보면 어떻게 연결되느냐 크게 금을 본 명인지 목을 본 명인지 두 가지로 나누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목을 보게 되면 이 기미일주는 필요한 곳에 쓰인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만약에 사주에 목이 있는 기미일주는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면 돼요 직업을 결정하거나 내가 뭔가 개입을 해야 될 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뚜렷하게 수행해낼 수 있어요 만약에 교육 분야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내 성향이 그쪽에 뭔가 잘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화를 보느냐 수우를 보느냐에 따라서 또 갈리게 되겠죠 만약에 수우를 보게 되면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재생관이 되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게 돼요 고위직으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만약에 교육 쪽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장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죠 적극적으로 나의 위치를 올리려고 하는 게 수생목이 된 기미일주입니다 반면에 목생화가 된 기미일주는요 그냥 평생을 평교사로 있는 거예요 평교사로 있으면서 목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물론 양육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교육적인 것, 인성적인 것을 주입을 해서 그 사람을 인성적 가치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미일주의 목이 강하고 금이 없다 이러면 좋아하는 일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 거고요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면서 잘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을 보게 되면 이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보통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할 것인지 금이 있는 기미일주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를 보아야 수를 보아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이 되고 그게 돈도 되고 결과를 잘 만들어내면서 가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화, 금이 되어 있다 이러면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되어 있죠 화라는 인성을 통해서 금이라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미일주를 볼 때는 금이 있느냐 목이 있느냐 대분류를 하셔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기토는요 낮은 땅 같고요 비옥한 땅이고요 부드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요 가장 엄마 같은 편안함을 주는 일주다 엄마 같은 편안함을 주는 일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무토는 토이지만요 그 토질이 단단하고요 높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부드럽게 품기에는 기토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토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주는 쪽은 기토 일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미일주는 굉장히 자기 성향이 막무가내로 받아주고 남의 성향에 동조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서 주체성을 자기한테 둘 수 있는 기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일주를 뽑아야겠죠 자 다음 일주는요 네 다음 이 시간에 개축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